갑자기 실명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으로 설명되는 것이 막막박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질환으로 힘드신 분들을 위한 코너 이종석 원장 문안의사 드립니다. 오늘은 막막박리 코너인데요. 막막박리는 인터넷에 검색도 많이 하시고 워낙 일반인분들께서도 많이 검색을 해보는 질환명이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질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막막박리는 신속한 치료가 없으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눈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죠. 오늘은 막막박리가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알고 싶어하는 눈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드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문의를 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막박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구 내벽에 붙어있는 막막이 안구 내벽에서 떨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들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모형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보는 눈은 이 앞쪽에 동공이 보이고 우리가 보통 눈동자라고 하는 이 앞에서 보이는 부분은 이렇고요. 사실은 이 앞쪽은 카메라로 치면 수정체나 렌즈에 해당을 하고요. 치자극을 받아들이는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눈 뒤쪽에 깔려있는 막막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한 층의 얇은 신경조직으로 이루어진 막막이라는 조직이고요. 안구 내벽에 도배되듯이 이렇게 발라져 있는 조직입니다. 이쪽을 필름으로 해서 치자극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시각정보를 인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력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막막박리는 이 안쪽에 도배되듯이 벽지처럼 붙어야 되는 막막이 들떠서 안구 내벽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막막박리가 발생할 수 있고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 막막박리 원인은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열공성 막막박리, 견인성 막막박리, 삼출성 막막박리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우리가 친근하게 접할 수 있고 인터넷에 나오고 갑자기 실명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으로 설명되는 것이 열공성 막막박리입니다. 열공성 막막박리는 막막 내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주로 주변부 막막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공성 막막박리라는 얘기를 하고요. 안구 내벽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그 구멍을 통해서 안구 내에 액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고 풍선에 물이 빠지듯이 안구 내벽에 있는 막막층이 열공을 통해서 물이 통하면서 이게 안구 내벽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공성 막막박리, 다시 말해서 막막에 구멍이나 균열 때문에 생기는 막막박리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견인 막막박리는요. 열공성 막막박리에서 구멍이나 균열이 생겨서 도배 벽지가 울면서 뜯어져 나오는 것과는 달리 벽지 자체의 어떤 텐션, 껌딱지처럼 쭈그러지는 힘 이런 식으로 막막 안쪽에서 막막을 구기거나 당기는 힘이 발생할 때 안구 내벽에서 막막이 뜯어져 나오는 이런 상태를 견인 막막박리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하거나 젊은 성인에서는 발생되지 않고요. 당뇨 막막병증, 증식 유리체 막막병증 또는 드물지만 미숙아 막막병증 등에서 1차적인 병소와 원인에 의한 2차적인 막막의 상태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지내다가 갑자기 막막박리가 생겼을 때 견인 막막박리인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위험인자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안과 진료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출 막막박리는 막막 조직이 구겨지거나 막막에 구멍이 뚫리거나 찢어져서 생기는 막막박리와는 다르게 안구 내벽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삼출 물이나 액체가 분비되는 상태 때문에 이 힘으로 인해서 붙어있는 겉에 껍데기인 막막이 들려 올라가는 상태 삼출 막막박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막막 자체나 막막이 도배되어 있는 그 밑에 위치하고 있는 맥락막 또는 막막 색소 상피의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아래 액체가 보여서 발생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중심장액성 맥락막막병증 후공막염 악성 고혈압 그리고 특발성 포도막 삼출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막막박리는 자각 증상에 대해서 인터넷에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어떤 증상이 있으면 막막박리를 의심해야 된다 또는 걱정해야 된다 이런 증상들이 나와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일단 초기 증상으로는 광시증 비문증이 있습니다. 비문증은 이제 뭔가가 떠다니는 그리고 눈을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그 부인물들이 따라 움직이는 이런 현상을 말하고요. 광시증은 주변에 어떤 광원이 없는데도 번쩍번쩍거리는 게 내 눈 안에서 느껴지는 이런 증상들을 얘기하는데요. 막막박리가 생기는 과정에서 열공성 막막박리 막막의 구멍이 뚫리거나 또는 후유리체 박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비문증이나 광시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이 막막박리의 전조 증상으로 많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광시증과 비문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막막박리인 것은 아닙니다. 이 증상을 유발하는 많은 다른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안과의사의 진료를 봐야 되고요. 그 중에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원인 질환 중에 하나가 막막박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증상을 새로이 느낀다 하면 막막박리와 관련된 안과의사의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막막박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도배벽지에 해당하는 막막이 쭉 떨어지면서 떨어진 막막은 시자극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시야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비문증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쪽 눈을 가려보니까 커튼이 친 것처럼 시야의 반 정도가 가려져 있다. 이런 증상까지 동반이 됐다면 거의 90% 이상은 막막박리가 생겨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증상이고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만사를 제치고 한시라도 빨리 안과의사를 진료를 보고 만약에 그 원인이 그렇게 진행된 막막박리가 많다면 응급수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 diyorsun 시작하십니까 하고 싶고 너무 늦ă 이런ذ 번째로 감사합니다.